성북동 주민자치회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이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주민 창작물 전시회 작품을 공모합니다.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 작품 공모는 성북동 관련 주민의 출품작을 우선 선정하고 출품 및 접수 현황, 장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진행합니다. 그림은 액자, 공예품은 진열대 설치를 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며 전시는 성북동 갤러리인 17717에서 진행합니다. 신청기간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접수는 카카오톡 전화,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기타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및 담당자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.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이번 전시회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본 행사는 2021년도 성북동 주민자치회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성북동 성광마을 예술문학공연 내 일환으로 역사문화분과위원회가 주관합니다.